이야 차 좋네 이거 빠른 것이 어디까지 달리지? 레스터집 갔는데 좀 뭔가 뭐 꼬라미 길이 없네요 그냥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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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고속도로 하긴 그렇고 순환도로 열타고 달립시다 역시 땅이 넓으니까 도로가 아주 널찍 널찍하니 진짜 시원시원하니 좋네 어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너무 도로가 따닥따닥따닥딱 붙어있어 하아 38선마저도 오우야야야야야 38선 아 38선이란다 38선이 아니지 얘들아 그 중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도 하아 너무 좁아 중앙고속도로 맞죠 그 2차선 하아 하아 안 돼 고속도로 이렇게 널찍널찍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빠집시다 빠지고 에헤이 에이 누가 그 차 때라고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눌러와봐봐 어 어 좀 화났나봐요 어 뒤에 화났나봐 아 88 88이 2차선이구나 길 잘못들었다 길 잘못들었다 이거 뭐야 이거 자꾸 맘에 안들게 진짜 자 저 스토리 모드 하러 갑시다 음 감히 길이 걷는데 지금 나에게 시비를 걸어? 어? 경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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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찰한테 걸렸다 아니 경찰한테 걸렸다 이거 아이 참네 이 죄송합니다 경찰에서 죄송합니다 모르겠다 이 집에 돌진하고 생각하자 음 네 레스터 지우 다 왔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으악 으악 망했다 아 또 Bell 있다 또 Bell 있다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앍 경찰차 어떡하지 차를 버려야되나 차가 원인인것 같은데 아유! 뒤에 완전 바짝 붙었어! 휴-경차렌씨 나 한번봐주면 안되나? 뒤에 바짝 붙었나 지금... 박아서 업소지wyn 내가 박았다 내가 박아 야 큰일났다 이거 뒤에서 막 멈추라고 난리다 지금 뒤에서 멈추라고 가지고 그냥 난리 났어 뭐하러 내보고 지금 욕하는데 잘 들리지도 않아 오 지금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지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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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한테 걸리네 아휴 경찰 아저씨 우리 마지막으로 전화 한통만 아 모르겠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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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떨어지기 싫어 떨어지기 싫어 아 큰일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죠? 어떡하죠? 일단 일로왔는데 각기좀 터야되네 여기서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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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 어 어양 소원 어윽 어윽 엌 드릴이야 어 어잉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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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 쓰읍 쓰읍 아아여이 아아아 내가 안가짓네 fel 총알 낭비라네 테스트 타고합시다 여러분 테스트 타고 하는게 좋네 어엉 택시 타고 가야겠네 등 시원하게 꽂혀 등에 바람 꽂혔네 에휴 아프다 아유 여기도 캠 가리고 안 좋네 여기로 옮겨서 어! 택시 아저씨! 택시 아저씨!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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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택시 임마! 하핳 그렇지 그렇지! 아 잘못 쳤어 잘못 쳤어 아 택시 아저씨 택시 아저씨 줍세요 봐봐 아우 답답해 아우 허우 답답해 어어 아우 아우 캠 그거 치워줘 아 캠이요? 아 잠시만 목적질단 변경 이거 아닌가? 장왕 장왕 나가기 자 목적지를 다시 찍어요 목적지를 다시 빠르게 딱 찍고 야 경찰! 아 에에에 빨리 달려요 아니요 캠 말고 검은줄 아까 뜬거 아 아 알겠습니다 됐다 됐다 경유지 경유지 레스터 레스터한테 갑시다 바로 GTA5 스토리 모드 다음주 수요일까지 해서 바뀔겁니다 저 물 좀 부터 올게요 하 방금 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물 한잔 먹으면서 생각합시다 물 한잔 먹으면서 생각합시다 아따 좋네 레스터 지금 허름하네요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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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역시 친구를 만나러 왔을때 역시 빠큐 두방 날려줘야지 빠큐 두방 빡 날려주면서 이제 친구야 왔다 이런 음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처음부터 이거 저번에 이제 And you're gonna make it up to me by doing whatever I ask. Or rather I mean I need something done. You need to know something. So we want to help each other. See you talking, you go together. You go talking. So you're back in the game? I guess mindset. What the last thing happened before. I know there never mentioned my name, now I'm not on any lists anywhere I know you've never betrayed me. As for you, you got to figure that 제가 누구나 여러번을 연락했다고 했다고 했다고 하시려는걸 혈액iously 중개하는 forced to be a central body and a wife who don't love you no more 다 틀렸죠? 다 알고 있어요 정보통이 아주 바삭한 아이입니다 정보통이 많이 바라지 못했고, 마이키 여기, take this fashionably retro, weird, 45-year-old man but I cannot let go of the 1980s bag and dress yourself up like a billionaire math genius with low-level Aspergers you better be ready for the minor glitch of your repulsive, pseudo-messianic life okay, Lester get out of here! call me when you're ready we are about to put the Darwinism back on social Darwinism 자기를 도와달래요 일단 정장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니까 정장으로 갈아입으라고 합시다 서버번 옷가게 내가 아까 여기 차 한 대 뒀나? 나 아까 택시 타고 온 것 같은데 택시도 부르죠 뭐 어 무시하고 어... 연락처 어 택시 아저씨 택시 하나 보내줘요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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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기다립시다 아니 요즘 시대 누가 저렇게 앞에 열심히 차 운전을 합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은 이런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과 택시 택시 기술이 아주 호홀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택시를 타고 다녀야 돼요 굳이 내 힘든 내 아픈 다리를 이끌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 야 이거 태양 보속 크으으으어 끝내 저네 이야 이거 뭐 아무도 안 사는 그런 허나 땅이네요 택시 안 오나 이거 택시 아까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딘지 모르나 택시 아 택시도 한참 기다려야겠네 아 이놈의 택시 달려 달려면 아 달리면서 가면 스태미나 올라간대 괜찮아요 아니 택시는 항상 부르면 늦어 항상 부르면은 한 2, 3분 걸린다 그래 놓고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막 오 막 그래요 이 콜 택시 정신이 안 됐어 이거 택시 오나 차 소리 들리던데 저의 택시인가요? 아 택시 아니네 옆집가 하나 보다 아아 골목까지 안 오지 않나요? 아 정말요? 아 골목까지 안 옵니까? 아 또 나가야 돼? 큰기로 갑시다 내 다리 진할 것 같다 지금 내 손가락이 진할 것 같네 아이고 저런 미안하다 나 택시비 벌어야 돼서 택시비 좀 줘 택시비 안 흘리나? 택시비가 없네 저기 택시요? 어디 택시요? 택시 도망갔다고? 택시가 왜 도망가요? 아 택시 다시 전화합시다 아 택시가 왜 왔다 말았다 해 아이씨 저 차 뭐야 저거 야 너 좀 내려봐봐 아이차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아이씨 폭죽발사기 이거 아이씨 폭죽발사기 이거 아이씨 아이씨 아 저 차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아이씨 아니 뭐 치고가 차가 아 게다가 폭죽발사기는 또 뭡니까? 저 귀여운 거 택시는 제대로 작동도 안하고 돈도 없고 지금 일단은 음 폭죽 한번 싸볼까요? 쾅ó 아 역시 택시가 매우 편해 택시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아 시간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아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모여있누 아 이거 유명한가봐요 수번바 수벌 수버바 수버반 어 옷 좀 주이소 아 서버번 아주 그냥 가슴을 숟가락으로 흡역하네 적당한 복장을 구입하소서 아 구입하십시오 뭔가 아 이거 뭔가 색깔이 좋은데 색깔이 좋네요 음 카고 바지 음 뭔가 어두우니까 좀 그런데 게다가 신발도 같이 바뀌네 흠 아 뭔가 이게 좀 더 오리지널 느낌 나는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여기는 면접을 이렇게 보러 가는구나 갑시다 택시 택시 바로 택시 불러 택시 불러 헤드포 걸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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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봐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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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스 어 그렇게 행동을 안합니다 아니요 면접 보는게 아니고 거기 안에 진입해요 그 건물에 제가 몰래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저 내부 정보를 빼우는 거죠 아이고 모자를 똑바로 안 썼네 모자가 살짝 기울였어 어 프로토타입 진짜 옛날 건데 아 프로토타입 재밌었죠 프로토타입 아니고 GTA5입니다 뒷문으로 가십시오 뒷문 자 이쪽이 뒷문이죠 라이프 인베이더 llen. 뭐 자기의 불만을 막 토라하는거 같애요? 처음 봤죠? 처음 봤는데 그냥 뭐 거절 걸린거죠 프로그래머를 따라가십시오 가방이 쪼끄만해서 그래 아 이 계단 진짜 엄청 많네 오오오오 어 아 컴퓨터 봐 엄청 많다 여어 네 컴퓨터 아 뭐 아 아.. 아 제발 일단 급한건부터 아우 왜왜왜 일단 일단 이 캠좀 치워봐봐 이거 아 제발 이런거 뜨면 안돼 아니 뭐지 뭐..뭐 이래 다운받은거야 이거 뭘 다운받으면 이렇게 아 제발 감사스럽다 김양끼 안티 아 진짜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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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됐어 아 지워서 생활료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아 프로토타입을 조장하십시오 아 용사님 컴퓨터 아니야 우리집 컴퓨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프로토타입을 교체하라고 말 들었었죠 아니다 배터리 꽂는건가 아 칩 안에 넣는거구나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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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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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남사스러워라 아 일로 가는게 아닌가 아 아 아 아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스토리를 했었거든요 기억이 가물가물해 지금 아 아 뭔가 내 미래가 보이는거 같애 이 캐릭터의 미래가 아 앞으로 더 심한 장면이 나올까 최근 먹방 유튜브 올리셨으면 안보이던데 아니 유튜브 다 올리고 있어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자 일단 나갑시다 마이클 집에가서 발표회를 보십시오 쓰읍 아 간만에 운전이랑 한번 해볼까 잠시만요 이거 거리가 어느정도 되죠 아이 가깝네 이정도면 운전하고 할만하지 가깝네요 야 내려 어 오 레스터이 원하는걸 들어줬어요 아 아 그릇다가 그만 아 이렇게 아까 그거 프로토브 타입이죠 뭐야 our 자기 딸이죠 채널을 돌리랍니다 아 여기네요 제히 노리스 아까 그 친구죠 그 젊은 친구 제이 노리스 이 번역시에서 요거는 이 번역이 처음에는 14.4년이 아니, 없는 왜냐하면 이 번역이 일상 이제 그 다음 애플같은거 뭐야? 애플 뭐야인데? 뭐야! 이 퓨처 뭐야 이거 퓨처 뭐야 심한데? 저거 진짜? 뭐? 어언 다가야 어언 다가야 어 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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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이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죠 아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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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그런거 전화는 나중에 합니다 지금 하면 안되고 좀 이따가 해요 이게 놀라운거죠 지금 제 캐릭터가 여기 보입니까? 캐릭터가 들고 있는 폰? 이 폰과 옵션에 나온 이 폰 똑같은 화면이 지금 보이고 있다 와 이게 어 아 들고 있을 때 복합시켜야 되는구나 아 다시 시도 죄송합니다 아 아 들고 있을 때 복합시켜야 되는구나 아 아 이게 알지 이게 알지 제이 노릇스 제이 노릇스 프로듀서 지금 프로듀서 할 시간인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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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 어쩔 수 없이 봐야 합니다 그레그레그레 빨리 빨리 포로리님 감사합니다 빨리 펀촉거림 봐봐 그래야 내 터트리지 지금 자 저도 지금 스킵하고 싶어요 다들 그 기분 이해합니다 녹화방송 여러분들 그 다 보는거 다 이해하시죠 그래 또 막 놀랐다 얘기를 하겠지 뭐 어 미스 레벌루션 이스 헤드폰 꺼내만 봐봐 바로 터트릴테니까 버튼 계속 누르고 있어요 지금 폰 꺼낼 때까지 아 아까 전에 폰 들었을 때 바로 터트릴걸 이제 얘한테 망신을 주는거죠 네 폰을 터트린거에요 이제 생방송중에 저 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거죠 그렇게 해서 저 회사의 저 회사의 그거를 따 마 biscuit 뭐인지 그 뭐라고 해야되etrown 자 바로 터트립시다 아어어어어잉 오오.. 오늘 야식한테 안먹어요 저 원래 야식 잘 안먹는데 아아아роб 뭐 이렇게 얘는 뭐였지 그 친구의 손 친구를 도와준거죠 이렇게 친구가 도와달라고 해서 한거에요 전 절대 이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은 침실에서 복장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레스트한테 있다 다시 연락을 하죠 저걸로 주식으로 돈을 버는거죠 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어요 막대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득을 버는겁니다 자 레스트한테 다시 또 가도록 합시다 레스트 좀 멀리 사네 생각이로 좀 멀리 사네 레스터의 집으로 갑시다